드디어 통수돌의 입장문이 나왔다. 17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sns에 다음과 같이 장문에 잡힐 입장문을 게재했다. 우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이 계시기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많은 망설임 끝에 저희의 입장을 용기 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언론 매체의 보도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이해하고 더 크게 응원해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금까지 팬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멤버들 주변에는 저희를 위해 애쓰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팬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더 성실히 활동해 고마움을 보답하려 합니다. 다만 그에 앞서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되어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음악을 지키고자 한불가피한 선택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많은 고민 끝에 마주한 길인 만큼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사 신중히 결정하면서 나아가려 합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언론기사 sns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간 전속계약 캐지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그간 보도된 언론기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의 근거에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도 품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그 실현을 위해 진실에 입각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계속 제출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잘못된 의혹과 오해가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둬주시고 객관적인 사정을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멤버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바람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멤버들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피프티 피프티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과문도 아니고 전대표에 대한 공격과 선전포고로 똘똘 뭉쳐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며 댓글 막아놨다. 피프티 멤버들 역대급 욕처먹은 날 탑3 상표권 60개 등록한 날 주체적 입장문 발표한 날 자필 입장문 발표한 오늘이다. 세타 자살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